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드론으로 새로운 챌린지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론 다트 이렇게 합체를 딱 시켜서 드론으로 다트를 만들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드론을 이렇게 드론 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 과녁에 이걸로 맞춰서 누가 누가 더 고득점을 하나로 해서 이제 가장 득점을 저조하게 한 사람이 이제 무시무시한 벌칙이 되잖아요 오 G를 왜 그렇게 쓰네 가져가자 E 아니에요 어? 탈가? 진짜 그냥 하자 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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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긴장되네 아 긴장되네 진짜 숨을 아프고 긴장되네 총 1인단 3라운드 3번의 고등점이 있는거고 그리고 그 3라운드의 점수를 모두 다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긴거고 1등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골트 골트 가위라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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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먼저 정하시죠 저는 두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하겠습니다 내가 또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요거를 칠해보겠습니다 오 자 시작 네 네 잘 보았습니다 네 4천만에 그냥 개판하네 정말 좋습니다 어 그래 보이게 보여 오 오 잘 치는데 오 오 오 되게 개판 잘 친다 진짜 오 오 웃기 네 자 그러면은 도넛의 첫 번째 시도 네 준비 시작 스윙 준비 시작 앉아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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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여기야! 5점! 5점에서 했지만 출격 준비 됐습니다 5점! 예스! 맛있습니다 잘 가고 오셨습니다 카메라 좀 비티미지 마요 알겠습니다 지금 봐봐! 좀 가빈을 때 whatever 뭐가 이런거? 아 좋습니다 제끼야! 박수 박수 살마 8점 솔직히 이건 8점이다 진짜 잘게 잘거에요 2점 8점 일단 나는 세일세 0점이죠 0점 0점 3점 왕호의 2점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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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라고 했어요 내가 10초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1 2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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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스튜디오 야 저게 뭐야 너 일본이야? 일본이야 너? 개파냐 도너 세 번째 네 어? 좋습니다 야아 아 아 자 자 지금 여기서 달리는데 과연 왕은 씨 기분이 어떤가요? 하! 제가 이기죠 자 제대 씨 기분이 어때요? 초조합니다 하하 초조합니다 네 왕의 마지막 도전 왕의 마지막 도전 제가 3점만 찍어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2초 자 3 1 1 3 아 아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니 수영이 연습했다고 진짜 저희는 무제한으로 이제 한 번씩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기회로 시작합니다 도전 도전 이씨 미니 오 그거 손 Money 본인 가복 목 이제 천천히 천천히 마음이 여유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네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벌칙이 벌칙이 있습니다 짜잔 갑니다 아니 진짜 갑니다 이거 힘주면 다 부자 한천으로 한천으로 대체 진짜 왜 이렇게 딱 딱 내가 엉덩이로 한 번 할지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가압적인 벌칙과 더 열심히 연습한 드론 실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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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고